좀 찝찝하게 찝찝했어. 진짜 그렇게 할 거면 만만한 수고니 자리를 하지 않아? 경훈이 자리를 물어가지고 내 말이! 내 말이 내가! 우리한테 수고니한테 가야되는데 자기야 재밌다 ani도 해봐! 나도 하른데 제 뒤티 바디 자리로 가! 내가 사준 이승기가 재나가 온다고 우와! 거기까지 재나가 온다고 우와! 승규야! 조용히 해가 하라고! 왜? 예!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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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우동생 전화 왔다. 진짜 우동생! 정규 회장이 웬일이야 우리 반에? 가위빛지 말고! 되게 설렜나 봐. 어디서 아니 되게 낯익은 분이 앉아있어가지고 어디서 전화 어딘지 얘기 제대로 해봐. 진짜 학교 같다. 나는 국민 남동생에서 국민 남자가 됐고 해서 전화 온 이승기야 반가워.